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여하지 않냐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 여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목사에게 있어서 자녀 이야기라는 것은 그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 경험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죄송하지만 오늘 제 딸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딸기를 참 잘 먹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딸이 3살 때인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딸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죽하면요. 지금은 6살인데 참 사탕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할 때잖아요. 물어봤어요. 사탕이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대요. 초콜릿이 좋아? 딸기가 좋아? 이러니까 딸기가 좋대요. 딸기를 그만큼 좋아합니다. 집에 엊그제도 이제 딸기가 있는데 딸기를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하니까 엄마도 이렇게 결국에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딸기를 씻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막 입에 넣고 먹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무슨 말이죠? 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딸기를 제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줬습니다. 딸기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되게 기쁘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기뻤습니다. 사실 이렇게 딸기 한 조각일 뿐이죠. 딸기 한 조각일 뿐인데 저는 마치 그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딸기를 제게 주는 것이 참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아빠의 마음이겠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 아빠의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2장 17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2장 17절 하반절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인이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못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벼 파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자를 먼저 보내고 곧 이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나온 사자는 세례요한, 신약에 나온 세례요한을 의미하고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무너졌던 제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이에요. 나 여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그 공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라기의 전체 제목을 그 끝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전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정말 그 끝없는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사랑하시죠?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나눴지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하나님 마음에 멍들게 하는 일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해. 끝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대해서 또 유다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뒤집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까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돌아오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원문에 가까운 말들은 반항하는 얘기예요. 이미 돌아왔잖아요.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뭘 돌아왔는데 뭘 돌아오라 그래요. 지금 우리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뭘 우리 보고 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얘기를 유다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인데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어제 나눈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어려서부터 결혼한 이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혼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느낄 때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에게서는요. 이게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이들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14절에서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우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 믿어봤자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상이 나라고 했어요. 나. 다른 신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우상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언약이 깨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재물을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 뜻이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11조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보죠.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11조를 꼭 교회에 해야 되나요? 11조를 새 전후로 해야 되나요? 새 후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실질적인 고민들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살펴보면요. 이 질문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이 마치 11조를 세금처럼 여기는 거예요. 세금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11조가 세금입니까? 존파이퍼 목사님은 11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왜 우리가 더 적게 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그런데 더 나은 희생, 더 나은 헌금이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주셨어요. 다. 정말 다 주셨어요. 우리가 앞선 이 3장 초반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정말.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보세요. 정말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죠.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 것만 찾아요. 내 것만. 내 것만 구하줘. 어떻게 하면 11조를 적게 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11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모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수십 배의 결실 수백 배의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들이면 하나님이 마치 그 11조의 두 배, 세 배 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아요. 일상적인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11조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곧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에 물질에 대한 문제에 빠져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재정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제자훈련을 진행하다 보면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돈이 자신의 우상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11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11조는요. 재물의 우상을 또 나라는 우상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정말 귀한 통로가 됩니다. 제가 맡았던 제자훈련 반원 중에 재물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자훈련을 하는데 나눔 중에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 상황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아내와 좀 이렇게 상의해서 20분의 1조라도 좀 드려보려고요. 이러면서 나눔을 하셨더라고요. 참 귀한 나눔이죠 사실은. 11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20분의 1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내와 상의하지 마시고요. 아내분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이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11조를 결단하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기수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때 간증을 하시게 됐어요. 그 간증문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죽은 것을 선포한 뒤에 11조를 하게 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아파트와 외제차를 검색하던 저였고 돈 때문에 아내를 괴롭히기도 하고 현재 빚이 있으니 다 갚고 몇 년 뒤에 11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0분의 1조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주님은 온전한 11조를 원하셨고 저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조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기 전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것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멘이 되시죠? 이렇게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과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저희 딸이 제가 아 했을 때 딸기 하나 이렇게 줬다 그랬잖아요. 저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지 아닐까 마음이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참 받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더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그래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신다 그래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참 끝까지, 정말 끝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사자. 하나님에게는 전부와 같죠. 전부와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 또한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저와 함께 이 고백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우상으로 삼고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나의 죄된 모습을 시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주님 내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고 살았던 나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덜 드릴까 어떻게 하면 드리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부끄러운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여전히 물질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물질에 대해서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온전한 그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를 도하시고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하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만군의 여우가 일어나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자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간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주인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의 합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